자 그럼 다음 상담 내용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인천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인천시 부평구 부계동입니다. 5길, 대진, 동아, 대동 4개 아파트가 현재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된 상태인데요. 세대수는 1818가구이고요. 88년에서 89년 사이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훌쩍 넘은 아파트들이고요. 이미 예비안전진단은 통과가 된 상태라고 하는데 재건축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올 4월, 3월 달에 예비안전진단이 통과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달에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어떤 1기 신도시, 용적률의 완화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1기 신도시의 특별법만이 아니라 그 연도 준공연수와 비슷한 지역의 아파트들을 아우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에 있어서 통과 여부가 좀 쉬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 아파트 4개입니다. 우길, 대동, 대진, 동아아파트. 보시는 대로 아까 우리 신장부서 말씀하신 대로 2022년 3월 달에 예비안전이 통과됐고요. 통합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7호선 굴포천역에 붙어있고요. 바로 인근에 공공유택복합사업 4차, 그리고 뒤쪽으로는 2개 4구역에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통합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아파트들을 지적을 좀 봐야 되겠네요. 지적도를 보게 되면 본토지, 본아파트들이 깔고 있는 토지의 용도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니라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단 용도상 우월한 용도를 가지고 있고요. 재건축에 더 용이한 용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길, 대동, 대진, 동아아아파트를 다 세대수를 합한다고 하게 되면 1818세대입니다. 18세대고요. 보시는 대로 입주시기가 입주시기를 본다고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1888년도부터 올림픽이 열렸던 해부터 지금 보시면 89년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 대지지분 보겠습니다. 대지지분을 봤을 때 우길 같은 경우에는 8.8평, 대동 같은 경우에는 8.7평, 대진 같은 경우에는 8.8평 그리고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4평, 8.7평부터 9.4평의 세대당 대지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대지지분과 함께 용적률 보겠습니다.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용적률 떴습니다. 키워볼까요? 키울 수가 있죠. 보시는 대로 6일 아파트로 196% 그리고 대동 117, 대진 173, 동아 167 117, 167, 173 같은 경우에는 2종에서 또 가능한 거지만 우길 같은 경우에는 196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토지의 용도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용도지역 및 용적률 등 사업성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건축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개편안이 다음 달에 발표가 됩니다. 기다려보신다고 하게 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사업성, 가능성 충분한 재건축 통합단지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